이야 엄청납니다. 엄청납니다. 와 정어리 엄청나다. 온 바다 대단한 광경이다. 이야 진짜 많다. 이런 광경 참 보기 힘든 장면인데. 진짜 많다 진짜. 바다가 다 그냥 보기네. 와 잠시동안 한번 구경하세요. 죽여줍니다. 이야 물을 완전히 떴네. 계속 온다. 계속 오도 넓이가 엄청나게 넓은데 아까보다 더 넓은데. 물방고기만이 아니라 고기 다 하다. 물방고기만이 아니고. 이야 이거 뭐 감탄소리가 저절로 나와. 진짜 많다. 계속 오네. 계속 온다 여기까진데. 와 이거 뭐 한 1, 2분 계속 지나가네. 이야 막 피시는데 이거 떨쳐라 뜯어도 되겠다. 근데 애와들이 눈이 밝아가지고. 눈이 밝긴 하지. 이야 이거 뭐. 아 진짜. 계속 계속. 이야. 이제 반 들어갑니다. 엄청난 저너리패. 이 뭐 잡아놓으면 반짝거리로 뭐. 와. 이거 아니면 어떻게 이런걸 보겠어요. 보기만. 정말 엄청나다. 이야. 난관이지 난관. 와. 쟤 머리가 크다. 저희도. 커. 역술 크네 저기. 고등어. 고등어 만하네. 고등어 만하네. 와. 고등어 만하네. 상단하게 상단하게. 내가 물속에 들어가겠다. 멋진 영상이다 멋진 영상. 그러니까 봐라. 그 저. 저. 원투드로 저래 해놓으니까. 그냥 지나가잖아. 그러니까 떨쳐를 가만 들고 있으면 잡히겠는데. 다음에 도전해볼까. 와. 진짜 장관이다 이런거. 장관. 아직 계속 지나가잖아. 계속 가고 있다 지금. 응. 저 줌을 쭉 당겨서. 오케이. 와. 촤악. 이야. 잘 보이지. 이 카메라 죽인다. 아까보다 덜 떴는데. 신현이는. 응. 그래도 잘 보인다. 이거랑. 이야. 이제.